신라의 고도인 경주보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보설 경주관광교육원은 봉사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기르는 호텔사관학교입니다. 국제수준에 유능한 호텔종사원을 키워내기 위해서 1977년에 설립한 이 교육원은 1년 과정으로 호텔관리와 한식과 양식조리 등 3개 분야 280명 정도를 국비로 양성합니다. 대학에서 1원에만 치중하는 것과는 달리 이 교육원에서는 실수 위주의 교육과 철저한 정신교육으로 졸업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을 졸업하면 관광종사원 자격증이 교부되고 2급 조리사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호텔관리를 위한 컴퓨터 교육과 함께 기초어학 교육에도 만절을 기해서 해마다 100% 취업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